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하나하나 다 칠해야 돼. 그 사이에 틈새로 조금씩 조금씩 칠하면서 잘 안보이면 스탠드 비쳐가지고 붙어버렸네 이제 떼서 스탠드 떼가지고 그리고 칠할 때 방해되는 애들은 옆으로 다 치워 지금 빨리 그래 그럼 가까이 두지 말고 최대한 스탠드 떼서 옆으로 배치하고 붙여있구만 칠 때 신나 묻었구만 일단 떼가지고 당겨 섞을 때 묻었구만 아 묻은거에요? 그치 니가 칠할 때 딱 보여야 할게 네 최대한 불빛을 돌려가면서 비춰야지 그 사이사이가 조금씩 넓으면서 너무 멀어 좀 더 가까이 가야돼 바퀴말로 이 안쪽부터 먼저 요런 사이사이 요런데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맘먹지 말고 일단 색칠이 되는데부터 어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 촘촘하게 해야돼 띄엄띄엄 하지 말고 방금 칠한 데 옆에 칠한 데 옆에 그런 식으로 훅 촘하게 가야돼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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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봐 바닥에다 먼저 당겨봐 왜이래 왜이래 에브릿이 안신다가 쓰니까 지금 나온거야 아 샀다 너 오픈 오케 오케 하니깐 팍 하고 튀어나온거에요. 그때 여기서 땡겨서 갖고 이렇게 오라고 했잖아. 바로 대고 칠하는게 아니라 신문재에다 칠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땡겨서 끌고 오라고 했잖아 이렇게. 그렇게 해서 칠하라고. 근데 바퀴자 할까 해도 해? 응? 바퀴요. 다 해야지. 근데 이 위에도 칠할거 아니야. 요런데도 좀 칠해줘야 할거 아니야. 이렇게 이렇게 잡고서. 그래야 이거 보이잖아. 오케이 오케이. 예수 할게요. 이제. 여기도 칠해야 돼. 여기. 지금 여기 칠할 때가 아니라 여기부터 먼저 가야 돼. 그래. 저녁 화물 못 잡네.